원주 동화산업단지에 10인 미만 규모의 소공인들을 위한 복합지원센터가 구축됩니다. 원주시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를 통해 2024년까지 국비 포함 50억 원을 투입해 생산기반이 취약한 소공인들이 갖추기 힘든 특수설비와 첨단 장비를 갖춘 지원센터를 만들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. 원주시는 지원센터가 지역의 소공인들이 의료기기와 자동차 부품, 반도체 등 지역 주력 산업과 연계한 제품을 개발하고 상용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